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목 아래 가장 완벽한 남자. 목 아래 가장 완벽한 남자. 까루님? 네, 까루, 까루. 알아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현이 형하고 운동 같이 하고 있는 까루입니다. 이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보여드릴 건데 배틀을 붙일 거예요. 한번. 우리세요? 우리한테요? 두 분이서 배틀을 하신다고? 당연히 까루 선생님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유산소 기구는 단장님이 진짜 잘 타요. 제가 되게 잘하는 거였어요. 진짜 잘 타요? 제가 상체 근육 속은 잘 못하는데 전신이나 하체 쓰는 건 잘해서 이런 거. 오케이. 얼마큼 하실 거죠? 1kg, 1kg, 30칼로리.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이겨도 돼요? 코치님 오셔서 이기면 좀 그렇잖아요.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이겨주세요, 이겨주세요. 이겨요? 네. 아, 예. 아, 근데 죄송하지만 크로스핏 안에서도 이것 좀 제가 잘하는 것들이라서. 진짜 아니, 하필 또 근데 어떻게 단장님이 제일 잘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놨는지. 아, 이분들이 이따가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막, 막. 우와, 대박. 빨리. 빨리 이겨야 돼요. 아, 보여줄게요. 왜요? 쌤. 못 이기면, 못 이기면 총살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아니, 잠깐만. 그 마음으로 하세요, 진짜. 어, 너무 무서워요. 총살이에요, 총살. 저 너무 무서워요. 안 돼요, 아니죠?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지금 파리 올림픽 나온 거야. 파리? 파리 올림픽까지 나왔어, 지금. 어차피 UFC도 외롭게 싸웠다, 나는. 파이팅! 두 분 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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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긴장감이. 파이팅! 할까요? 네. 자, 3!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2! 오케이. 됐나요? 다시. 우와. 손 많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는 거야. 아, 진지하게 안 해. 우리 음료수 내기 안 되면 진지하게. 1! 우와, 뭐야? 그냥 당겼다고? 1에서 시작한다고? 파이팅! 우와, 지금. 이거 1, 1분. 빨라긴 빨라요. 1, 3. 이게 적응이 좋아. 막상막하예요, 지금. 근데 너무 비슷해, 지금. 어, 동현 단장님이 조금 더 빨라요? 어, 조금 더 빨라요? 따로 님. 천 미터, 천 미터. 성살당. 따로 님, 괜찮아요. 어차피 1,000미터예요, 1,000미터. 파이팅. 파이팅. 따로 님. 보여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당장님이 근데 진짜 잘하세요. 좋아. 전신이나 하체 쓰는 건 잘해서. 근데 지금 600을 넘었는데 2분밖에 안 걸리신 거예요? 2분당? 우와. 우와. 진짜 잘하세요. 근데 지금 600을 넘었는데 2분밖에 안 걸리신 거예요? 거의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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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거한데? 비슷해. 비슷해. 지금 비슷해요. 아, 비슷해. 진짜로. 좋아. 파이팅. 됐다, 됐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뛰어가시지 않는구나. 자, 렛츠고. 뭔가 힘을 아끼시는 느낌이야. 단장님 리듬감 좋아요. 단장님 100m. 100m. 오, 단장님 빠르다. 단장님 대박이야. 오, 멋있다. 멋있다. 그냥 근데 대결을 통해서 두 분 다 진짜 대단하다. 자기 스타일이 있다. 이거 여기서 약간 잡히는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진짜 잡혔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여주세요, 까론. 까론잎 짱. 까론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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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완전 짱. 완전 따라잡았어. 이기고 있어요. 이제 돌리신다, 갑자기. 보여주세요, 까론. 까론잎 짱.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450m 돌파. 어디 보시는 거야? 단장님 방금 어디 봤는데? 담당님 지금 지금 2등이에요, 2등. 저거 제일 잘해. 이거 제일 잘해요? 700. 이기고 있어요. 됐다. 가방 힘줘. 500 돌파. 100m, 100m. 다 왔어. 다 왔어. 내 근육이 아파, 지금. 따로님 다 왔어요, 파이팅. 어떻게 딱 맞혀. 맞혔어. 담당님, 파이팅. 15m. 파이팅, 파이팅. 열어.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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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패스의 왕자! 파이팅! 파이팅! 나는야 킹덤을 소유한 남자! 우와, 이거. 1등이야. 미쳤어! 컬러를 다시 역전. 컬러를 역전만 했어요. 반장님 짱 멋있어요. 와, 빨라졌어. 아니, 동현 코트님이 팔이 빨라. 반장님 칼로리 20. 아니야, 아니야. 이기고 있어. 과연 누구? 파이팅, 파이팅. 난리 났다, 일어나고 막. 26. 똑같아, 똑같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8. 28. 와, 진짜. 역전 잘 할 뻔했어. 와, 진짜 간발했어. 약간 1초? 진짜 멋있다, 근데. 너무. 와, 대박. 진짜 약간 1, 2초 차이였어, 1, 2초 차이. 단장님 괜찮아요? 단장님. 피곤하면. 피곤하면 먼저 가서 쉬세요. 다 힘든데? 하다, 힘들어. 어떻게 해, 다리 힘 풀린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준비해. 눈을 감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것까지 괜찮았거든요. 이거 1분에. 네, 이거 진짜 힘들어. 허벅차 끝나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 자막이 필수예요. 이따가 이 기분 느낄 겁니다. 그냥 눈이 안 떠지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숨을 쉬어도 해보게 안 되는 느낌을 느낄 겁니다. 너무 무섭다. 이걸 하시면. 아, 이게 크로스핏이. 뭐라고? 크로스핏. 크로스핏이. 천린삼종하고 무슨 관계지라는 생각이 싹 없어져요. 이게 그냥 천린삼종하고 똑같아. 10분 했는데. 죽어요. 어, 심장. 10분만에 죽어요. 아, 죽겠다.